즉, 4,000만人을突破! 들어가자 세계가 쇼산한 시리즈의 가장 최소의 결과물이 탄생! 현실적인 괴물이 사이버팀과 타그!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됐어 열려있는 것이야 그럼 거기 문 닫기 전에 빨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가자! 델이바리 아픔을 이용한 마약事件 이거 뭐야? 밥 시키는 건가? 소사선에 부정한 것은 巨大 온라인 카지노組織을 시킬 잔격 희동한 남자 STS 특수용병 출신이고 민간인 군인 가릴 것 없이 많은 사상자를 내 퇴출 됐다는 정도입니다 그럴 거면 시작도 안 했어 사람을 진짜 세게 때리진 않거든 죽을까봐 근데 그거 안 되겠다 꼬부시 히터스에 IT한사이를 부치고 왔어 알아줄게 무서워 한국 외교실을 누리카이다 메가 히트 악션! 내가 책임지고 다 잡는다고 학원으로 가르침 악순환 욕현 졸업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